에스겔 21장 또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요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울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온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요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요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는 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 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지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아또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또다 카라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요호와가 말하였노라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너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묶고 이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괴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다 그것을 거짓 점괴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몬족속과 그의 농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요하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에스겔 22장 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업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히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야였도다 너는 나의 승무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각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고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봉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묻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묻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묻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갓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마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고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듬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행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을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샀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냄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흥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국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누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와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사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떨어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거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여 쓴 적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하고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자로 살렸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낸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잠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오메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 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 적 여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르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내 자녀로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고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아홉째다 열제날 열제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등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쌈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등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그 땅에 쏟아 티끌이 덮히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더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히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입니다 내가 그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예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해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예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졌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 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 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합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업을 벤녀시목과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 기억되지 못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합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암몬의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암몬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당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암몬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